지난 추석은 9월 중순이 오기도 전이어서 제철 과일이 출하가 되지도 않고 비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은 제철 과일이 대량으로 유통돼 과일값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을 이재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북적입니다. 매장마다 탐스러운 과일이 진열돼 있습니다. 백화점보다는 전통시장이, 소매시장보다는 도매시장이 과일값이 저렴합니다. 설 명절 하루나 이틀 전, 설 명절 이후 하루 이틀 후가 과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명절에 가장 많이 먹게 되는 사과와 배, 단감을 잘 고르는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과는 전체적으로 색상이 밝고 꼭지 부분까지 색이 들어있는 것이 맛있습니다. 은은한 향이 나면서 꼭지에 푸른빛이 돌고 묵직한 느낌에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광택이 지나치게 심하면 당분이 껍질로 빠져나왔거나 인위적으로 광택을 입힌 것일 수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배는 뚱뚱하고 크기가 커야 맛있습니다. 표면에 윤기가 흐르면서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어야 좋습니다. 꼭지 반대편에 작고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은 배입니다. 단감은 좌우가 대칭형으로 납작하고 여성의 주먹 크기 정도가 맛있습니다. 껍질에 윤기가 흐르면서 탄력이 있어야 하며 붉은 빛이 도는 주황색이 잘 익은 감입니다. 꼭지가 황색을 띠며 블록 튀어나와야 맛있고 표면에 하얀 과분이 묻어있으면 더 맛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감은 덜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홍빛이 돌 때까지 익혀서 먹으면 떫은 맛이 사라집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물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물입니다. Song aument 고정